예, 하겠습니다. 장영달 조직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. 예술이라고 하는 게 우리 역사에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얼마나 깊이 영향을 주는가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한 분 한 분들의 귀하고 숭고한 가르침을 받습니다. 오늘 행사를 통해서 아무쪼록 이 예술의 장르를 통해서 남북의 화해협력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국의 깊은 평화와 자유 그리고 나라를 지키려고 애쓰던 모든 선연들에게도 그 뜻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이 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. 이렇게 많이 와주신 어르신들과 각계의 지도자분들께 한 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